느켜봐 일단 처음부터 신발도 또 이거 딱 맞춰서 신고 왔네 어 이거 뭐 입고 뭐 물러야 돼? 이거 이거 아니지? 알려주세요 좀 아 이거 아 참 않다 아 이거 하나 더 가버릴까? 흐흐흐흐흐 어우 벤트를 띠 아 씨 이거 6억짜리 차를 샀는데 이것 봐라 블루투스가 안되지 뭐야 손을 꽂아야지 노래가 나와 빠그 와 개같은거 기름을 하루하루 나야돼 와 씨 이거 한 번 뭐 기름 넣었다 하면 10만원이야 아 씨 에어컨 꺼 전기할게요 기름아 켜 아 유즙이 X돼지 뭐 야 빠그 꺼 꺼 하하 아 오늘 아주 바람차다 yes sir 어떡하면 양말에 빵꾸가 여기가 날 수가 있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구 몽디 파 파 아 나